메이크업ă 3 2 2 2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어디세요? 》 색깔이 아인의 얼굴 나오자 네 giờ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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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아이씨 어어 이거는 뜨거우빈 돼 줘 받아 아ñas 가보자 슬피 아인아, 여기서 아빠가 야구했었잖아, 그치? 아빠 저기 산간인데... 자, 여기 이제 아인이 아빠의 락커룸이 코앞입니다. 오, 아빠 자리 어디야, 아빠 자리. 아빠 자리 여기지. 여보, 나 여기 왔지롱. 아인이랑 같이 왔지롱. 아인이랑 같이 왔지롱. 10일, 10일만 하는 정인욱. 아빠가 이런 게 있었나? 오이, 스트라이크. 엄마는 여기 처음 왔는데, 아인은 여기 왔단 말이야, 아빠가 데리고 와서. 아빠가 아인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엄마 좋아해, 아인이 좋아해? 아인님, 아인님. 엄마 좋아하거든, 아빠는? 아인님. 아, 아빠 좋아해? 아인아, 이렇게 아빠, 락카 있으니까 아빠 보고 싶다, 그치? 아빠 보고 싶다, 그치? 엄마. 여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쉬어야겠다. 엄마,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열어볼까? 어. 선물 아이니 flowing가 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영화,arcadar. 와… 한번 열어볼까? 개봄버 сб cord Он. 개봄버 сб創 두 두구 두구 두구… 개봄버 слșu- 반갑구나. 나는 전지훈련가에 있는 아빠를 대신해서 선물을 전달하러 온 선앙이라 하느니라. 니가 이니냐. 자 여기 선물을 받도록 하여라. 2020년 삼성라이온즈 어린이 회원 선물이란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물을 보여주도록 하겠노라. 먼저 첫번째 점포. 안딱반딱 빛이 나는데요.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에 옐로우 포인트까지. 이거 입고 4월에 개먹해서 딱 나가면 아인이가 야구장의 패피가 될거에요. 패피가 무엇이냐. 패션피플. 자 다음에는 유니폼이다. 보면 알겠지만 점포와 딱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있지. 이건 이건 뭐에요. 아 이거 말이냐. 보면 알겠지만 2020년 우리 어린이 회원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로고란다. 어린이 회원의 자부심이 몽글몽글. 이거를 점포 안에 입고 야구장에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여름에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 바로 이 모자이니라. 오 눈부신 자외선을 잘 막아줄 모자. 우와 뒤에 통풍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원단이에요.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겠노라. 바로 키즈 패스포드. 이 키즈 패스포드를 잃어버리면 구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으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어린이 회원을 증명하는 패스포드. 전체적으로 이 상품을 보니 어떠한가. 요즘 대세인 레트로 컨셉이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2020년 어린이 회원 상품이 도대체 얼마죠? 오 대박. 이뿐만이 아니라네. 우리 구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고. 가족 회원 50% 할인까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말라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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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입어보겠느냐. 아이나 한번 입어볼까. 잠깐만. 아인이한테 좀 커 보이는데. 그치? 아이나 좀 큰 것 같지? 내가 입어야겠다. 탐나는 게로구먼. 아이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입어볼게. 알았지? 네. 아인이 건데 괜찮겠느냐. 에? 프리디 워머. 저 어떤가요? 선왕님. 아이나 엄마 어떠니? 누가 입어도 어울린 옷이구나. 너무 예뻐. 내가 하고 싶어. 손 넘지 말도록 하여라.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뜨거운 별처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여보 나 이러고 있어. 다 함께 달려가자. 다 함께 달려가자. 승리를 위하여. 안녕. 승리의 최강 삼성 라이온. 최강 삼성 라이온즈 워. 승리의 최강 삼성 라이온. 승리의 최강 삼성. 손. 정. 미. 한.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